드라이브 에볼루션 그래서 플리즈 프레스 를 벨트 를 켜고 를 켜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함께 개막이 될 때 큰 박수와 함성으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 의원장님께서 함께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드라이브 에볼루션 제 6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개막 시기 제 6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개막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디어와서 기사님들 계시니까 잠시 기념촬영도 한 번 하실까요 Why don't we take a commemorative photograph We have lots of media's here So looking at the camera Make a smile 네, 카메라 보시고 밝은 미소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께서도 전기차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